문화의 맛 작업의 털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과 꿈과 희망을 그리는 서양화가 박혜강입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혜강 작가 별과 달이 들려주는 미지의 세계를 사랑한다는데요 그의 캔버스에는 밤하늘 무수한 별들처럼 많은 이야기가 반짝입니다 저는 원래 서양화를 했기 때문에 서양화가 화라고 하면 수채화와 유화 그리고 소묘 등등이 있는데 최근에 유화를 많이 했었고요 유화도 별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별 관련된 것 달에 관련된 것 조금 기존의 작가들이 해왔던 것을 벗어나서 저만의 표현하는 방식을 제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자 그런 소재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세계처럼 실제 보이지 않는 초현실에 집중하는 박혜강 작가 기존 서양화에서 많이 봐왔던 사실주의적 그림에서 벗어난 그의 그림은 오묘한 감성을 자아냅니다 작가 하면 자기만의 소재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제도 있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소재를 삼아야 되지 않나 모티브를 그렇게 해서 찾아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시약을 넓게 포를 넓혀나갔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밖에 있는 것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달을 그렸고요 그래서 달에서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우주로 은하수로 이렇게 그리게 됐고 그러면서 상상의 포를 점점 넓혀나가게 됐습니다 동해의 푸른 에너지가 넘실대는 구룡포 박혜강 작가는 3년 전인 2018년에 이 바닷가로 털을 옮겼는데요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지원하는 아라 예술촌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좀 더 영감을 좀 얻고자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외곽지로 가면은 뭔가가 좀 아이디어가 좀 새롭게 변하지 않을까 해서 그중에 찾은 것이 아라 예술촌이고 구룡포고 이 구룡포의 어떤 해변과 그 다음에 활동적인 모습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원래 구룡포에 와서 제가 했던 거는 스케치를 주로 했습니다 이쪽 풍경이 풍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탐색을 먼저 했고요 탐색을 한 과정에서 스케치 도구를 들고 나섰죠 들판도 그려보고 배도 그려보고 다양한 지형들도 그려보므로 해서 이쪽 풍경을 한번 눈에 담아보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채색을 들어간 거는 배그림이라든가 등대 그림을 주로 색깔 칼라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룡포의 다양한 모습을 탐색했다는 박해강 작가 화가의 시선이 안착한 곳은 배와 등대였습니다 특히 캄캄한 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어선들을 빛으로 안내하는 등대는 그에게 색다른 영감을 줬습니다 저는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작가는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걸 보여주려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 기교라기에는 그렇고 기법들 어떤 장치들 표현의 장치들을 제 나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어떤 평범한 소재에다가 결합시킨다거나 예를 들면 등대가 있으면 보통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그린다고 할 때 달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달을 엄청 제가 크게 그렸거든요 평소에 그 크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배치함으로 해서 사람들 하여금 감정을 다르게 이끌어내는 거죠 크기를 다르게 한다든가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배치함으로써 감정이 일단은 그렇게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늘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는 박해강 작가 한 영화에서 본 샌드아트는 그의 흥미를 강하게 자극했고 호기심은 곧바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샌드아트로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독도 강치 이야기를 풀어냈죠 샌드아트는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포항 실입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강치에 관련된 스토리를 많이 보게 됐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독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책을 읽음으로 해서 알게 됐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한번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보자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인데 샌드아트로 표현하면 좀 더 실감 있게 스토리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샌드아트로 만들게 됐습니다 새로운 작업에서 즐거움을 찾는 박해강 작가 요즘은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가만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지역민들도 참여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스냅꿈이라고 배의 형상을 가지고 외형적인 틀을 만들고 포항 주변에 있는 바닷가에 버려진 유목들 그래서 그걸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하고 그 가공된 유목 하나하나를 갖다 붙여서 채색을 하고 거기에 여러 미술인들이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포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배들이 포항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산업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 배 형상에다가 내용을 채울 때 유목을 갖다 채울 때는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이 배에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양도시인 포항의 상징과도 같은 배의 형상 안에 수많은 꿈과 희망을 채우게 될 작품 만선의 꿈 완성된 작품은 3월 말쯤 동빈내양에 설치한다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앞으로도 공공미술이라든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 그리고 포항시가 행하는 프로젝트들 도시를 아름답게 가꾼다거나 어떤 의미에서도 스토리를 개발한다거나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강점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그림이 때론 큰 자극과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새로움을 멈추지 않는 박해강 작가의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그런 선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